이 열대야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위 때문에 밤에 잠 잘 못 자는 날이 많아요.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연일 정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장 기록 중에 연속 기록. 연속 이어지는 건 올해 30일째니까 서울이. 그런데 이제 사실 서울의 기록은 35일이 기록이 있어요. 그게 1994년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못 살겠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후반이나 8월 말쯤 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비가 좀 오거나 그리고 상처에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올 조짐이 아직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 낮 기온이 좀 떨어지고 아침 기온도 좀 내려가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현재 예보대로라면 월말까지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수는 이제 다음 주의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뭐 내일모레 9월인데 가을이 오기는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올해 여름이 왜 이렇게 길고 더운, 유난히 길고 더운 이유가 있나요? 아마도 지구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횡관에 이런 얘기, 뭐 올해 경험하는 더위가 최고 시원하다, 뭐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다.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구가 계속 더워지니까 그런 걸 고려한 얘기인데 사실 이 지구의 시스템이 이렇게 열병할 듯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5년 정도의 여름을 이렇게 지켜보면 뭐 비가 많이 온 여름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선선했던 여름도 있고 또 비가 안 와서 더운 여름도 있고 오늘처럼 올해처럼 비도 오고 덥기도 한 여름도 있고 이렇게 형태가 여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더 덥다, 올해 같은 열대야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 환경이 변하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현상을 우리가 마주치는 일이 더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도 마치 열대지방처럼 소낙성으로 갑자기 스콜처럼 확 내렸다가 그것도 좁은 지역에 내렸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앞으로 비가 이렇게 패턴이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도적으로 94년이나 2018년에 폭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나라 중심을 꽉 고기압에 자리잡아서 소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일본으로 태풍이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태풍 양 고기압의 본질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그거와 다른 공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소나기의 수능 기능이 예를 들면 갑자기 내려서 땅을 좀 잠시 식혀주는 건 있지만 그 보통의 뜨거운데 물을 부면 막 수능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소나기가 쏟아지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증막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름이 계속 소나기가 오는 형태의 날씨가 이어지고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기온은 높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재미있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재미있다고 합편하면 뭐하지만 태풍은 원래 태풍의 이름은 태평양 주변 14개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내서 140개를 만들어서 트리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종다리라는 이름의 태풍이 폭염하고. 폭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동풍이 부니까. 동풍이 불면 서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더워지거든요. 그렇죠. 서쪽이 더워, 홍천이 41도가 올라간 게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때도 종다리였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도 종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록된 기온을 보니까 39도까지 올라간 기록들이 있어요, 오늘 현재. 그래서 종다리가 지나갈 때까지는 더운 날씨를 좀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다리 지난 이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 구름의 향방에 따라서 더위가 좀 꺾일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준비도 잘해야겠습니다만 더위가 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네, 아마 계절은 이제 못 속이니까 다음 달 되면 좀 시원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호원기 전 SBS 기상전문기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호원기 전 SBS 기상캐스타였습니다. 구호원기 전 SBS 기상캐스타였습니다. 오늘 구호원기 전 SBS 기상캐스타였습니다. 점심에 외출 수 있는 kap Ты rep뱅π이ered à zin Su시간문기 전 SBS 기상캐스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